전기차, 귀찮지만 경제적 전기차는 월평균 충전소를 6, 4회 방문, 일반차 3, 3회의 2배나 되지만 건당 평균 이용액은 1만원으로 일반차 7만원의 7분의 1에 불과했다. 이를 한 날로 계산하면 일반차 23만원의 1월 4일 수준인 6만4천원에 그쳤다. 헤럴드 경제, 2. 햄버거 2만원 시대 국내 진출한 해외 버거 프랜차이즈 들고가 마케팅 논란. 최근 문을 연 한화 갤러리와 파이브다이즈, 기본당품 1만3천4백원, 감자튀김, 콜라 추가된 세트는 2만4천원, 문화. 3. 바그너그룹의 갑작스러운 모스크바 진격포기 미스터리, 수뇌부 가족 해치겠다는 일러, 정보당국의 위협 때문이라는 보도. 아프리카 등 분쟁지역에서 바그너그룹의 활동 위축은 미국에 다시 기회가 왔다는 분석도 경향. 4. 50년 동안 GDP는 85배, 수출은 153배에서 1974년 195, 4억 달러였던 한국의 GDP는 2022년 6,643, 3억 달러로 85, 2배 상승했고 수출은 2022년 6,835, 8억 달러로 1974년보다 153, 3배 증가하며 한국은 세계 시장 점유율 7위가 됐다. 대한상공회의수 자료인용 칼럼 중 경향. 5. 영어유치원 실제 법적으로는 유치원이 아니고 영어학원으로 허가받은 곳이다. 유치원 명칭 사용, 돌보. 6. 일원전 오염수 방류 전인데 벌써 수산물 소비량 극강 굴 1년 전 비해 20% 넘게 가격 하락.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4일부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매일 발송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지난 20일까지 총 870명이 신청, 이 중 일반 국민이 67, 4%로 주로 전문가나 시장 관계자들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일반 국민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고. 국민 7. 중국어과 인기 뚝 한국어를 잘하는 중국인이 많아지고 한중관계 갈수록 나빠져 취업도 예전만 못해 입학자수 4년만의 절반으로 일부 대학 중국어 교양 강좌는 폐강되기도 매경. 8. 익명으로 대학에 630억 기부, 고려대 개교 이래 최대 규모, 전체 대학 기부 역대 두 번째, 자연계 중앙광장 건립, 기금 교수 임용, 다문화 인재 장학금, 옥스퍼드, 예일, 고려대 연례 포럼 등 사업에 투입될 예정. 9. 설탕은 물론 카페인도 없는 콜라, 코카콜라, 7월 코카콜라 00 출시. 맛 차이는 없다고. 10. 보통 콜라 1병, 350ml, 의카페인은 34mg, 보통 아메리카노 한 잔, 250-300ml, 은 100mg, 성인 1일 재활량은 400mg. 10. 의학 분야 어려운 한자말 관행, 연하, 연하 삼킴, 소양, 소양 가려움, 저작, 저작 식기, 고관절 엉덩관절, 신계양진 두근거림, 객단 가래, 예우경과, 시민성 정신탑, 중앙, 우리말 바루기.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